텁텁하게 마구 거른 술이라는 뜻의 막걸리. 그러나 이제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신기술로 해외시장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이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체 주조시장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. 2009년 막걸리 시장이 선전하면서 2012년에는 약 1조 원 이상의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는 막걸리 제조기업들이 이전의 획일적인 맛에서 벗어나 다양한 맛을 제조하고 숙취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 술 문화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막걸리. 이 막걸리가 독특한 기술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. 일본에서 이어진 한류붐에 전통주류 제조업체들은 해외에서도 쉽게 막걸리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한 막걸리 전문업체가 제조한 이 제품을 이미 지은 고두밥에 물과 함께 넣어주면 3일 만에 막걸리 완제품이 만들어집니다. 이 제품은 어느 곳에서도 같은 품질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과정이 간단해 일본, 미국, 아프리카 가나에도 수출됐습니다. 저희 제품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해외 근로자들이라든지 우리 교민들이 특히 일본에 있는 교민들이라든지 많은 교민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집에서 담을 수 있는 막걸리 원리입니다. 이 막걸리 원리 자체가 집에서 물에서 타고 3일 내지 삶아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고유의 막걸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술을 대표하는 막걸리, 이제 맞춤형 기술의 적용으로 세계인에게 한국의 맛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산업뉴스 이하란입니다. 산업뉴스 이하란입니다. 산업뉴스 이하랄입니다. 산업뉴스 이하랄입니다.